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팝파움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찍네요. 경치 좋죠? 여기가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꿈과 비전,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원더풀 인생 후반전, 저희 채널은 그 원만한 인간관계, 특히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얘기할 거고 성공과 꿈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 부부 이야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부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